가장 불러온 thrives 연상 한상 최상황 너무 예쁘잖아요. 성우천에 백운계곡 거기 너무 예쁘잖아요. 저는 봄에 가봤는데 가을에 못 가봤거든요. 가을 처음 좋은데요. 올가을에 제가 백운계곡 못 가본 게 너무 환희잖아요. 진짜. 오, 지진다. 오, 지진다. 사진, 사진, 사진. 사진, 사진, 사진. 하나, 둘, 셋.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. 아, 근데 나도 진짜 뚱뚱이 아저씨였다가 형만 레이스 덕분에 이렇게 됐는데. 되면서 난 이렇게 뒤수치나 다른 사람들 보면 기절할 것 같아. 넌 모두 마찬가지였잖아. 나도 사실은 원래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는데. 이거 좀 산 이렇게 다니면서 그나마 그래도. 의사가 왜 죽어, 의사가 왜 죽는데. 내가 원래는 당뇨에 있었잖아. 그래가지고 매일 인슐린, 당뇨이 있어가지고 인슐린 두 번씩 꼽고 맨날. 당뇨약 먹고 그랬는데. 지금 한 25kg, 30kg 정도 빠진 거지, 지금 그래가지고. 어머, 어머, 어머. 걷는 것만으로도 20kg을 뺐다고요? 20kg면 초등학생 한 명이 몸에서 빠져나간 건데. 네. 아니, 저도 할 것 같아요. 당장 할 것 같아요, 진짜. 다이어트가 얼마나 됐는데.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래도 이렇게 산에 다니고 하니까 딴 집들은 못 가게 하는데. 그래도 살 빠지고 있니까 딴 남자랑 하는 것 같다니까. 저렇게 경치 좋은 데서는 걷기만 해도 실은 덜 힘들어요. 눈호강도 되고. 맞아요. 진짜 우리 러닝머신도요. 아무것도 안 보고 걸으면 고역입니다. 그래서 뭐라도 보잖아요. 테레비전 보죠, 많이. 맞아요. 그러니까 저렇게 나가서 좋은 거 보면서 하면 훨씬 더 몸이 좀 덜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.